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교구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해와동에 있는 대신학교에서 의정부 신학생들을 위해서 동반하고 있고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지성양성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교구 사순 특강 초대를 받아서 오늘 길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고 그럴 텐데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우분들께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 감사드리는 마음드리고 그리고 또 병고를 앓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주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교구에서 주신 주제대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상황을 한번 조금 돌이켜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미사를 공동체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죠 그래서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런 미사를 드리면서 교회가 함께 모여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은혜로운 것인지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교회 역시 공공성에 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조금 씁쓸하고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면도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 위기의 시기에 사회가 교회에 많은 것들을 바라고 위로를 찾고 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의기소침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회의 위기 때마다 교회가 참 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통에는 많은 고아들을 돌보기도 했고 또 병원을 세워서 또 학교를 세워서 이 사회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또 용기를 줬었죠 오늘날에는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혹은 좀 오도된 그러한 교회 종교인들 때문에 우리 천주교도 더불어서 조금 그런 오해를 종교 전체가 조금 그런 폄하를 받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이 사회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도 되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감 혹은 어떤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굉장히 돈이 많아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인은 신부님이든 수요님이든 신자들이든 전부 요즘 같을 때는 다 의료인이어서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의료현장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당당함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내면의 덕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당당함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외적인 활동들도 또 신앙의 뜻대로 신앙의 방향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덕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교회 전통에 입각해서 또 그리스도교 인간학에 입각해서 두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우리가 당당하다고 하면은 그냥 힘 있고 그리고 뭔가 잘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 크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저 사람 참 당당하고 무엇인가 의연하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감안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되게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지혜에서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면은 미사를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 그것은 사실은 사회의 눈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서 우리가 그것에 밀려서 혹은 그것에 주눅이 들어서 미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청하고 함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과 또 그리고 이런 식별을 통해서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사회에 대한 어떤 공공의 공동선을 위한 봉사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사를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혜야말로 사실은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그리스도교 인간학에서는 현명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프루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프루덴시아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신중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현명함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리함 또 사려기품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뜻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철학을 또 중세시대의 교회 철학에서 받아들여서 프루덴시아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라틴어 프루덴시아의 그리스어에 해당되는 어원을 보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아리소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한 바인데요 즉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현명함이고 그 현명함의 특징은 뭐냐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뭔가 똑똑하고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혜롭다는 것은 곧 현명하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때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움직임을 아는 것 또 이 시대의 요구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명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또 이 때가 요구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식별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구약성서 중에 지혜문학에 해당되는 코헬렛이라는 성서 말씀이 있죠 코헬렛의 3장을 보면 이런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또한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사력있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지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루카복음 12장 5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군중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을 모르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교조적으로 우리가 들은 것들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3장 말씀 13장 51절의 말씀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이 말씀은 주석서를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의 지혜들을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말씀하시는 맥락입니다만 조금 넓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상황 안에서 여러 지식들 학문들 또 세속의 지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에 미사를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미사를 하지 않는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감염학자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들인 것이죠 그런 의학적 판단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공공의 합리성을 따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이 어떤 학문이나 지식에 신앙의 자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속의 지혜를 잘 활용하는 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은 신앙대로 잘 살려가면서도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대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런 결과들 또 학문적인 지혜들을 신앙과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활용할 것인가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과학의 발달이나 학문의 발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인간을 위한 선익을 더 창조해 낼 수 있도록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명함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의 요건이 될 수 있는 또 핵심이 되는 덕 하나를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 용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증언할 수가 있겠죠 그 예전에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용덕이 있었을까 늘 감탄을 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현대는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데 그 정도의 용기는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가졌다고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요즘에 이런 시국을 또 시대를 보내면서 또 용기 없는 신앙인들은 어쩌면 이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용기가 있을 때 신앙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신앙이 또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기란 것은 무엇인가 용기란 것이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큰 소리를 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긴다고 할까? 그냥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용기일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용기, 진짜 그리스도인의 덕으로서의 용기는 사실은 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용기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중세 때 포르티투도라고 하는 용덕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다름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좀 기꺼이 해보려는 그런 어떤 우리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을 때 다들 내 몸 하나 챙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나의 안위를 지키는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의 안위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은퇴한 간호사분들이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코로나가 심각했던 대구 같은 데로 자원봉사로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힘든 방호벽을 잇고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 윤리신학이나 혹은 인간학에서는 바로 어려운 가치들 고귀하지만 우리에게 쉽지 않은 가치를 이루려고 그것들을 시도해보는 그러한 강렬한 우리의 어떤 내적인 힘 이걸 이제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즉 쉬운 일만을 편한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귀한 일들을 애써 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하나의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사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고 남들보다 좀 더 희생이 필요하고 또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실제로 실천할 때 그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런 용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 자라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용기의 다른 측면은 우리가 이제 담대함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함은 말하자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두려움 없이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치 법정에서 주변에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다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진리를 증언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담대함에 해당되는 그리스 철학의 용어가 파레지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파레지아의 전범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였던 것이죠 뭐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다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반복을 하지는 않겠고요 그러나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그러한 판결을 알면서도 올바른 이야기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을 하자면 입바른 이야기 또 사람들의 귀에는 쓰지만 그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고원을 하는 모습 이게 이제 그야말로 담대함의 어떤 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담대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그야말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레지아 혹은 담대함을 보여주는 그 모범이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성서 안에 나타나는 한 인물들이라면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특히 사도 행전 26장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가 이제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 하는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사도 바오로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페스투스라는 그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변론하자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바오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담대함 파레이시아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말들 여기서 쓰인 단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히라버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낯서시긴 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6장 25절인데요 호대 파울로스 우 마이 누 마이 페신 크라티스테 페스테 알라 알레테이아 스카이 소프로시네스 바실레오 프로스 혼 레마타 아포테고마이 제가 중간에 하나 한 줄을 좀 건너뛰어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쓰인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이라 얘기할 때 사실은 신앙인들의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신앙인들은 물론 꽤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자기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최근에 이런 우리의 코로나 사태를 돌이켜보면 종교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또 많은 사회인들은 그것이 확신이 아니라 일종의 광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인들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리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착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일종의 자기 계만이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들이 일종의 그것의 심리적인 보상물로서 담대함이 나타날 때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노마이 우리가 마니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야말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떤 이성도 없이 어떤 합리성도 없이 혹은 어떤 숙고도 없이 그냥 자기 기분에 내켜서 하는 것 그게 이제 마니아라는 것이죠 일종의 광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담대함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파리시아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자신이 알레테이아스 진리를 쫓기 때문에 또 소프로시네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소프로시네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현명함과 지혜를 잘 보존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솔로몬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즉 우리에게 온 담대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잘 따라가면서 절제와 또 사료와 현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를 정확히 보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 무엇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가 즉 진리를 추구하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진리를 추구하려는 구도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떤 오만함이라거나 혹은 어떤 승전주의라고 할까요 뭔가 내가 여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지배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허함과 그러면서도 진지한 구도자로서의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의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혹은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현명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함과 담대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명함과 담대함이라는 것 용기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덕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부덕 즉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총의 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 승화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덕들을 통해서 당당하면서도 그러나 겸손하게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2차 바텍한 공의의 사목헌장에 보면 참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목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아주 유명한 대목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견되었는가를 1항에서는 바로 인간을 위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관심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26항에 보면 좀 더 구체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날로 더욱 긴밀해지고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호의존성에서 공동선은 오늘날 더욱더 전 세계적인 것이 되고 거기에 온 인류와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를 내포하게 되었다 어떠한 집단이든 다른 집단의 요구와 정당한 열망 더욱이 온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여야 한다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하셨을 때 이를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서 투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행복 더군다나 참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사순식이 참 어느 때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허허한 그러한 사순식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몫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당당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덕목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바로 현명함과 그리고 용기 혹은 담대함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명함을 갖춘 현명함의 덕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의 덕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이 할 일들을 묵묵히 하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우분들께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야말로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자족적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위타적 존재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파견된 정말 성체성사의 의미대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파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